안녕하세요. 양말 신는 것도 찍어야 돼. 약간 시즌 1때 느낌이 나요. 이쁘게 입고 오셨을 때. 얼마나 지옥일지 모를 때. 이쁘게 입고 오셨을 때. 나 똑바로 안 했네. 오늘 얼굴 왜 이렇게 뻔히 나지? 나 어제 팩했어. 나 오늘 일 안 하는 복장으로 왔어. 괜찮지? 직구 직구. 누가 살 줄은 몰랐나 보다. 만들었었나 보다. 가자. 내가 안 썼어. 괜찮아. 나 어차피 말 별로. 어? 여기가 어디죠? 오늘 저희가 일반 시민들에게 식물을 그냥 한다고 공지를 못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사장님이라 이거야. 식물 선택하시면 화분에 식물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보통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쭉 줄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 뭘 또 찍어 그걸. 피사체가 있어 뭘 찍죠. 저희가 오늘 미션으로 100개 화분을 파는 거를 미션을 드릴 거예요. 쟤 미쳤나 봐. 너 제주도 갔다 온다며 이러는 거야? 100개. 자신감이 넘쳐 효진만 남았더니. 만약에 이제 100개를 실패하시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벌을 내릴 거예요. 벌을 내린다고요? 우리는 못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 저희 화분 팔아서 부자 되고 싶습니다. 오늘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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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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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이거 얼마예요? 야 지금 그거 볼 때가 아니지 야 근데 사람이 진짜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니네들 화분 안 필요해 지금? 그 스태프들한테 다 갚네 형 집에 한 20개 필요할 거 같고 나는 40개 필요할 거 같아 내가 만들면 내가 쓰는 거야? 그럼 우리 40개만 더 팔면 돼 자 이제 우리 이거 찾고 자 여기에 보면 이 식물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준비한 식물들이 있지 아 요거 야생화도 준비했거든? 보면 여기 가격이 다 써있어 얼마인지 자 이거 주세요 그럼 얼마야? 네 8,000원입니다 8,000원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것만 주냐? 저걸 줘야지 저거 아 어떤 걸 고르세요? 너 포쓰기 저거 해봤어? 어떻게 포쓰기야? 저게? 저거야 저거 저 이거 한 번만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 그냥 먼저 하지 마요 식물 식물하고 식물 포함한 화분으로 식재를 했으면 비과세고 소분이나 물품은 과세이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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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분은 어딨어? 식재 화분이 뭐지? 손가락으로 저희 식물 8,000원 글렉 눌러보시겠어요? 입력 입력이 어딨어? 입력이 어딨어? 엔터 엔터 신용카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야 수신 필요하세요 선님? 네 지금 오픈할게요 저희 이제 아 안 되겠다 시뮬레이션 해 야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삽스토어입니다 목소리 좀만 띄우자 아 그럴까? 도레미파쏠 예능통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내가 추천하기가 좀 첫 순서 바꾸면 안 돼? 아니야 어차피 추천해서 나한테 오니까 내가 그때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럼 나 하나도 안 멋지잖아 너 계산하잖아 계산 계산 멋지잖아 야 진짜 오르고 달래서 한다 저 1분전이에요 아니야 좀만 이따 해 화이팅 하자 화이팅 이렇게 위로하는 타입이에요? 어 오삽 화이팅? 잘해야 돼 이거 컴플레이션 올라올 수 있어 오삽스토어 너무 크게 말하면? 시끄러워서? 오늘 잘 못하네 아 오늘?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어저께 왔던 누이처럼 누이가 없어? 저거 누가 올라오나 보다 오삽스토어 화이팅 능숙하게 해 능숙하게 능숙해야 능숙하지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삽스토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말 시켜 원하시는 식물과 화분 골라오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 화분에 담아드려요 화분에 담아드려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식물값만 지불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혹시 정재영 하세요? 네 그분께서 주방에서 담아주실 거니까 네 그럼 그 화분에 담으면 반가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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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감상하네요 사무실이나 회사에 있으면 생기는 게 좋잖아요 이건 창가에 놓으면 딱 예쁘거든요 그런데 좀 크다 하면 요 정도 봄꽃도라지 별꽃도라지 안 그래도 모니터 파란색이야 그러면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회사에 놓으실 거면 회사 아무래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많이 토라지곤 하잖아요 아 그 도라지? 별꽃도라지 내가 먼저 토라지겠다 잘한다 잘한다 유머 있다 잘하네 어서오세요 오삽스토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삽스토어입니다 이거 지금 다 판게 하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건 다 판다고 보면 돼요 나랑 저 형 빼고요 아침으로 받고 싶어요? 네네네. 얼마든지요. 수박 페페 말씀하시는 거죠? 8,000원 그리고 이거 5,000원 13,000원 결제해드릴게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재형 씨. 네. 여기 환자, 환자분 들어왔게요. 수박 페페 신청하신 분? 안정을 주고 이거 보고 있으면 뿌듯해요. 얘가 이제 좀 있으면 어디서 오셨어요? 오삽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식물을 키워보고 싶은데 죽였던 기억밖에 없어서 제가 오삽에서 늘 강조하지만 그걸 두려워서 안 기르는 것보다는 삶이 달라져요.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 맞는 식물 분갈이 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삽 재밌어요? 오늘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정재형 씨. 일이 많이 밀려요. 안녕하세요. 아, 목만 가래. 이게 제가 오는 거거든요. 시들거나 안 좋으면 그냥 똑. 아유. 그러면 다시 나온다니까. 아, 다시 나온다고요? 네. 아, 계산대에 자리가 없네. 식물이 꽉 차서.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같이 하고 있었어요. 뜨자마자. 우와. 오늘 그 공지 보고 오신 거예요? 네. 세제 네이버. 네. 화분 갈아주실 때 제일 봐주셨어요. 아, 우리 화분 좀 갈자. 오삽은 근데 어떤 프로인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프로다. 아, 밥 먹을 때 좋은 거예요. 오, 혼자 밥 먹을 때. 네. 길이가 딱이에요. 하하하하. 우리가 거기 딱 맞춰서 하거든요. 장원님. 네. 분량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오디오가 끊겨요, 계속. 지금 계속 일만 하고 있는데요. 하하하하.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37은 이것뿐인가요? 네? 33,000원 해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아, 네네네네네. 33,000원에 8,000원. 4만 1,000원. 오, 가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이거는 저 근데. 화이트해서. 만 원, 이건 화이트해요. 저도 질문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 이거 해볼 생각이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왔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서 오세요. 현금영수준 하시. 프레스토, 프레스토, 프레스토.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네. 오늘 오삽을 좋아했어요? 아, 네. 근데 오삽보다 배워바를 좋아했어요. 그렇죠. 이거 담으라고. 이런 거에. 계산대가 핫한데. 지금 괜찮은 거죠? 네. 아, 이제 정재영 씨만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저희가 장사를 처음 해봐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연희동 일대에서 제일 핫한 스토어 돼가지고. 밖에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사과말씀 한 말씀 올리고 올게요.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덥구. 저희가 오늘 처음 해봤고 그래가지고 좀 뭐 하는데 다 느려가지고. 더운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늘 얻은 교훈이 있다면 내일부터는 장사 못 할 것 같아요.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500명 정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또 사과하러 가야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쁘게 키우세요. 아, 이런 용어들이 정리가 되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집에서 가져오네요. 이거 가질인데. 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제가 너무 하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이잖아요. 우리 맨날. 아이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아유. 이건 지금 물을 꽤 자주 주셨나 보다. 축축한가요? 네. 조금 말랐을 때 물을 준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죠? 아니에요. 고생이 뭐.. 고생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니네 진짜 나 일만 시키네.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가는 거야? 나 안 깨어주면 안 돼?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삽스토어 이상훈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게에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집에 고향인이라고 집으로 있는데 아, 그러세요? 몇 마리요? 한 마리요. 한 마리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놓으려고 아, 여기 놀이터도 있네. 여기 선반에 올려놓으실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고사리 하면 너무 예쁘겠다. 그렇죠. 고사리 종류가 진짜 많아요.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많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그냥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밥 먹는 거야? 1시까지. 아, 선생님 더우셨네. 나 식물 좀 키워봤다, 손. 나 식물 좀 키워봤다, 손. 나 식물 좀 키워봤다, 손. 키우고 있다. 키우고 있다? 1년 넘었다, 손. 1년 넘었다, 손. 1년 넘었다. 1년 넘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 2분께 여쭤보십시오. 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약간 그냥 중계? 중계? 네네. 키우고 있다, 손.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아, 좀 밍밍한데 기분이. 마시러. 이제 결제되시면 뒷방으로 오세요. 네. 분갈이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일꾼이 같잖아요. 이렇게 스케일 작은 거 별로 안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원이가 분갈이를 한다면서요. 그래요? 집을 가서 다시 해야 되겠다. 저 그런 일이에요. 핀샤 왜 써요? 그렇죠. 지금 나도 많이 안 썼지만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 편리하다. 지금 아이스토에서는 다르네요. 그래도 오삽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했어요. 소문 좀 내주세요. 좋은 소문 내주세요. 좋은 나쁜 소문. 정재형 피부 크리스타리 드라마 이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오전. 야, 나 이거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다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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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긴다. 어떡해. 저 지금 일 가릴 때 아니에요. 나 장가 갔어. 다혜가 이 말을. 다혜? 다혜가. 동반 첫 출연이잖아. 나 사실 어딘가 처음 나간 거지. 특종이네. 야, 저 다혜. 울고 갈 수 있는 그런 질문지 좀 부탁드릴게요. 너 오늘 일꾼이잖아. 네. 시켜봐주세요. 저 잘해요. 근데 오늘 오기 너무 잘했다. 왜? 그래도 막 땡볕에서 막 땅 파고 막 이런 거 대신에. 어이가 없어. 아니 오늘 와두서 일단 고맙고. 네. 밥을 먹고 내가 지금 너무 우겨져서 쓰러지겠어. 네. 야, 누가 먼저 반했어? 누가 꼬셨어? 아, 지금 갑자기 그런 토크예요? 그거 빨아먹는 거야, 지금. 처음 만남에 딱 어땠어? 언제 불꽃이 튀긴 거야? 그냥 일단 대화가 정말 즐거웠어요. 이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 잘 통했다. 처음 만났을 때 6시에 밥 먹기로 했는데 3시쯤 헤어졌거든요. 새벽 3시? 아... 무릉도원에 갔던 거죠. 무릉도원에. 되게 부끄럽다. 아니 근데. 진짜 미칠 것 같아. 아니 이걸 한번 어디선가 풀어야 돼. 이 형 지금 제목 뽑고 있는 거잖아. 인생 분갈이 잡아 나왔고. 하지만 이런 점은 좀 실망이었다. 결혼하고 났더니. 진영이 있다. 진영이 정말 빠르네요. 마무리 같은 거 절대 포장 같은 거 해야 할 필요가 없어. 부딪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워낙 싸움을 안 만드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이 사는 거에 일단 불편함이 없다. 그런 편이죠. 있다면 뭐가 있지? 진짜. 오자마자. 너 오빠한테 씨? 얘 왜 이래? 부창부수야? 얘 이런 애 아니었는데? 단점은 오빠가. 오빠가. 가끔 AI 같을 때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알아. 알아. 매뉴얼대로 말하는 거. 맞아요. 이거 무슨 진심인지 아닌가요? 제가 TV보다 자주 울거든요. 왜 울는지 쳐다보니? 웃어. 웃어. 이렇게 웃어? 오빠 나 우는데. 우리는 감성을 표현하는 학교를 다녀오고. 감성 표현이. 공감하고. 그렇지. 그래서 공감시키고. 오늘도 삽지. 오빠 이렇게. 타인이 울고 있을 때. 휴지를 건네주면. 조금 더. 날 배려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또 울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힘을 치는 거. 자기는 놓치지 않네. 약간 오류가 있지만. 둘이 격하게 공감하지 마라. 다혜야 그래서 오사뿌면서 네가. 우리 남편 좀 불쌍해 보일 때 있었어? 더운데서 밖에서. 계속 삽질하는 거는. 정말 힘들겠다 오빠도. 하지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힘든 걸까. 정말 힘든 걸까. 아니면 이분들. 이분들이 너무. 원식 속 화초 같은 분들일까. 라는. 의문이 들긴 했어요. 제작진분들이. 너무. 드련님들 오시고. 저틀디 까셔야겠어요. 하하하하하하. 야. 다들 격하게 공감하지 마라. 나만 이렇게 두고 공감하지 마라. 몇 명 왔다 갔어요? 지금 오전에 21개는 있었는데. 야 그거. 그거밖에 못했어. 그래서 화분 한 25개 판 거예요? 31개 팔았어요. 그 지금. 오전만큼 판다 그래도 지금 70개가 안 되는 건데. 그. 후려치기 돌려치기 뭐라는. 이제. 밀어내기 밀어내기. 야 밀어내. 두 개씩 밀어내. 두 개 세트야. 립살리스는 무조건 끼워서 팔아. 립서비스를 해서 립살리스 팔고. 이거 방송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 회의하는 거야? 야 봉가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도 봉가리로 들어가 그러면. 저 영업해요? 난 봉가리 빨리빨리 하라고 푸시하고. 장원이가 느려. 후니. 알잖아. 뭘 느리게 했어? 나? 아니야. 야 구박해도 이렇게 받아도 왜 느리게 했어. 왜? 왜? 으이그. 빨리 빨리. 파이팅. 자 저는 영업 준비 끝났습니다. 그냥 일 시작할게요. 나는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응대해볼 테니까 잘 보고 그냥 똑같이 하면. 똑같이? 안녕하세요. 잘 봐 잘 봐. 올드삽질 오삽스토어. 저는 스토어 매니저 이정훈입니다. 저는 일일 알바 배다이입니다. 저는 손님입니다. 꽈방에 나도. 꽈방? 꽈방. 알죠 꽈방.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죽고. 네. 꽃? 스물 입은 거 알죠?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저도 모르지만. 다 해보고. 다 그런 거 찾으시네? 아이비 계열 애들이 오래 잘 살고 이 파티 큰 애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되게 잘 못 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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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어울린다. 완전 딱인데요? 우와. 왜 방황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 같이 설명드릴까요? 네. 이거 작지 않을까? 이거 두 개는 작을 것 같은데. 오늘. 서당께 3년 이후. 후월을 웃는다고. 이렇게? 네. 저 강매하는 거 아니에요? 안 사셔도 됩니다. 영어 왕세요. 이런 거 아스파라거스거든요? 먹진 못해요. 아스파라거스인데 이런 데 이렇게 담았다. 네. 너무 귀엽죠? 네. 키우기에는 괜찮아요. 아스파라거스요? 네. 지금 듣고 있어요. 무슨 과? 아 생활과예요. 아 그럼 이게 진짜 싹 맛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저 대학생 같은. 네. 과방에 넣을 거니까. 그러면 결제하신 다음에 뒷방으로 오시면 제가 분갈이 진행 바로 해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옆쪽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분은 지금 기다리신 분이 많아서 속도를 좀 내야 되니까. 야 여기가 완전 개 때약볕이야. 아 여긴 에어컨도 없네. 저 앞에서 계속 저 날 지켜보고 계셔. 장훈이 영화 만에? 나오질 않네 기다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뭘 망설이고 계세요? 척척 골라서 나오셨어야지. 사실 전 고사리도 되게 예뻐요. 근데 화분이 좀 작을 것 같고. 화분 하나 안 사실래요? 화분도 팔아요. 강매. 완성. 완성.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딱 골라놓으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니까 마음에 드는 거를 너무 망설이지 말고 빨리 빨리 사실라고. 빨리 빨리 사실라고. 아 죄송해요. 아 예쁘게 해드릴게요. 야 장훈아. 여기보다 네가 밖에 나가서 분갈이를 계속해라. 여기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서. 너 빨리 바깥으로 나가야 돼. 빨리 저 바깥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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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냄새를 좋아해서. 향기를 자꾸 맛있더라고요. 얘가. 순한 냄새라는. 키에 맞는. 푸만한 거. 낮은 거. 이런 느낌의 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미니 나무 같은. 이거는 제가 살게요. 안녕하세요. 블루버드를 사셨네요. 잘생겼어요. 칭찬받으면 뚱떡거리죠. 굴이 제철인 거 알아요? 굴이요? 네. 이상한 얼굴. 이상한 얼굴. 오늘도 삽질 많이 보세요? 저 완전 팬이죠. 아 진짜요? 시즌 원부터 더 챙겨 봤어요. 이 삽에 매력이 좀 뭐라고 생각 안 되는데. 신물보는 제일? 저는 이상한 얼굴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한 대책 없이. 오늘 잘생기신 건 뭐하세요? 오늘 카페 사장님 같은 거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뭐랄까. 카누 선전의 공유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사장님이니까. 네.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다 레온같이 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귀여워요. 애정 갖고 키울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네. 어떤 종류예요? 아스파라거스예요. 아스파라거스예요. 네. 잘 자라고 예쁘고. 잘 안 주이는 거. 잘 안 주이는 거. 잘 안 주이는 거. 잘 안 주이는 거. 쉬운 거. 쉬운 거. 근데 해가 많이 져요. 얘네는. 목 쪽이라서. 그렇게 많이 안 드는. 해가 안 들어요. 해가 없이 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해가 없이 킬 수 있을 거. 해 잘 들어요? 집에. 노. 오늘 제일 많이 질문 받은 게. 해 안 드. 이거 두 개가 제일 잘 나거든요. 스파티 필름인데. 얘는 무늬가 있어서 좀 더 특별한. 엔젤 스킨. 어 근데 엄청 귀여워. 얘네가 무난하게 잘 자라요. 아 그러세요? 아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삽 때문에? 네. 식물은 좀 기르셨어요? 아니면. 소주 맛. 그래도 오삽 보면서 이렇게 약간 관심이 생기고 그러시나 봐요. 맞아요. 그러기를 제일 바랬었는데. 바질은 향도 좋아서.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하기만 해도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거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까지 안녕히 가세요. 아 화분 예쁘네요. 어 진짜 화분. 시즌 어디서부터 봤어요? 시즌 어디서부터? 꽃님이에요. 꽃님이에요? 오삽이 좀 이런 지점을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 지금 그대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해라 니네. 아니요. 구독자분들은 진심을 안아주신다. 오 정말이에요? 네. 오. 그리고 꽃님이들 다 있으니까. 마지막에 또 이렇게 든든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열심히 또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되게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실망한 점이 있나 보죠? 그 다음에 안 본 거 보면? 아니 봤어. 그 다음에 안 본 거 보면? 아니 봤어. 과제가 많아서. 과제가 많아서? 그래서 밤새고 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밤새도 사실은 보고 싶은 게 오삽이어야 될 텐데 우리가 왜 그 역할을 못하는 걸까요? 그럼 빨리 가서. 괜찮아요. 무슨 일 같아요? 하하하하. 답 좀 넣어. 바쁘다 아빠. 다음 분. 분갈이 갑니다. 분갈이 있습니다. 바쁘세요 지금. 뒤에 줄이 쫙쫙 서 있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총 판매가 65팀이 다녀가셨고 판매됐습니다. 100개 냈대. 100개 안 냈네요. 61입니다. 61? 내 4명은 뭐야? 4명은 물품만 사가셨어요. 물품을 왜 넣어야지. 오픈하게 물품 넣어도 65팀이 65여서 미친 실패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가봐요.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친구들 엄청 많이 팔았나. 따로 추천 판매를 부르겠는데. 그렇지. 다음 주. 저희가 두 분에게 벌을 드릴 거예요. 벌칙. 왜 이렇게 다정한다고 말씀하세요. 저게 우리 벌인가 봐. 형.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다혜 오늘 큰 맘 먹고. 여기 같이 알바 오늘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어떡하지? 야 악플 좀 달리겠다. 안 돼. 저는 좀 기운을 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한 1년 치 새로운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쵸? 프린클해서 힘들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도 느꼈겠지만 진짜 요즘 주위에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더라고. 맞아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이것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이제 식물을 관심을 갖고 키워보려고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그 얘기에 약간 우컥했어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아 근데 그런... 아 야 너무 다행이다. 재밌었으니 너무 다행이고 이제 마칠게. 자 오늘도 삽지! 새툰! 새툰! 지난주에 식물 가게는 미션을 신출하셨잖아요. 기자로 벌을 좀 준비했거든요. 형 저희 벌 보여? 이 사기꾼 새끼들! 이 사기꾼 새끼들! 나랑 벌 보러 가지 않을래 뭐니? 고마워! 발푼!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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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